아리에나 클랜드 저런 신념이 되고 싶어 생일날은 뉴욕에서 스택길 산다고요 뉴욕집은 홍화별장 수영장도 달려있대 셀럽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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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지 사천에 육신 한 번 노려보자 신념을 나가 뉴욕에서 셀럽파이브 나 중지 안해도 살았게 두려워 넌 여긴 있지 지금 일어난 신념을 나가 돌아와 놓고 안녕 아리에나 잡았다 한번 한번 신재라는 게임 아리에나 한 번 한 번 진짜라는 게임 그거봐봐 지금 특이 있어 마지막 잘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